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방송 BTN불교TV가 SK브로드밴드, 헬로비전 등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3,600만 가구가 유료로 가입해 시청하고 있는 다양한 TV플랫폼 채널 평가에서 10개 종교 방송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 점유율, 제작 역량, 방송 프로그램 수상 등 11개 부문에 걸친 종합평가로 BTN이 명실상부한 한국불교대표 방송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불교뿐 아니라 10개 종교 방송사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80만을 돌파한 BTN불교TV는 우수한 콘텐츠 파워에 힘입어 한 달여 만에 88만을 넘어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 과학 등 현대인이 관심 있는 분야 전반을 아우른 BTN불교TV 콘텐츠는 BTN 본 채널뿐 아니라 BTN 조이, 인문학 브런치 등이 잇따라 유튜브 실버 버튼을 획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3,600만 가구가 유료로 가입해 시청하고 있는 TV플랫폼 채널 평가에서 10개 종교 방송사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17개 플랫폼 가운데 SK브로드밴드, 헬로우비전, HCN, CNB, 광주와 제주, 서경, 충북 등 13개 플랫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시청률 조사기관의 시청 점유율과 유료방송사 자체 시청 점유율, 제작 역량, 우수방송 프로그램 수상, 순환편성 비율 등 11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각 방송사들에 대한 채널 평가의 기준에는 시청률과 점유율 뿐만 아니라 제작 역량 평가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포함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리고 TV가 종교 방송사 중에서 다수의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평가해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송광고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시청률의 경우 AGB 닐슨의 연간 시청률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는 물론 1995년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타 불교계 언론에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연간 시청 점유율 또한 BTN이 불교계 방송사에서는 최소 2배에서 3배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가구와 개인 시청률을 조사하는 피플미터라는 장치를 통해 수집되고 평가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로 불리는 지금 BTN과 BTN 라디오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는 10만 명 이상 BTN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는 5만 8천 명 이상으로 같은 불교 언론사인 BBS 불교 방송 라디오 앱을 만여 명이 다운로드하고 2만 5천여 명이 유튜브로 구독하는 것과 최소한 2배에서 5배 차이로 확연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BTN 불교 TV는 붓다회 등 방송 포교를 후원하고 있는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불교는 물론 모든 종교 채널 가운데서도 앞서가는 방송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